날먹 누구도 내 날먹을 막을 수 없으세요 킹기의 가더린 알약? 알약 편향 알약 알약 날똥 으잇 불가능한데요? 아 카스보단님 감사합니다 쓰읍 이거 뭐 미션이 파서블아닌? 백소 난이 있으면 가능 난이? 바지 바지 수비 난이 했거든요 일본어거든요 흑옥 부적 꽃샘추행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좋은데 상태 좋은데 엘리트 갈까? 1 아침 뇌 뇌 뇌 뇌 뇌 뇌 암 뇌 링날 헬로월드만 나와 회곡 보정인데 기생생활을 받을까? 아니야 힐하게 하자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야 또 안된다고요? 바뀌요 아무튼 바뀝니다 탕전 되돌리기 아이고 넓게 없네 일제사격 없을까? 엘리트 갈까? 엘리트 가는게 좋겠지 지금 고기도 있고 카드랑 돈 더 부를 수 있으니까 돈만 지금 쓸데없이 엄청 많네 소비 냉정함이라니 아 근데 진짜 넓게 없어 그지 같은거만 나와 아 뭐 미션 불가능한거 맨날 불가능한 미션만 시키고 나쁜사람들 소멸카드도 안나오고 소멸카드도 안나오고 ப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어쩜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힘들지? 그 이중시장 가져오면 아이고 진짜 이이이이 버퍼 젠장 아 취약풀였구나 버퍼 나오긴 나왔네 어 어 맛있네요 터보 증폭 증폭도 좋고 터보도 좋지 터보 아이스크림 아 뭐 100만원 벌어도 못해요 아 100만원 걸면은 말 한마디도 안하면 되겠다 아 줄임말령 감사합니다 마이크 끄면 가능하죠 증폭 터보 증폭 터보 둘 다 들고 가고 싶은데 터보가 그래도 낫지 않나 부팅 과정 좋네요 여기서 터보 강화하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니 왜 그게 업계 포상이야 뭐 어떻게 해도 안되는데 아 뭐가 뭐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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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 속였어 믿었는데 수워지 마라 정전기방전 반복쓰고 반복쓰고 상체를 코스트 두 개면 되지 편향이 안나오냐 그래도 일단 가지 찬공지능이라서 잡힌 잡겠는데 미션 불가능한거 다들 알고 있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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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위한 모두 전기역합 무지개 무지개 전기역학 무지개 다 괜찮은데 미안 법사 하위모 터보 써도 좋아보이고 전기역학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지금 공개카드 모자라니까 전기역학이 제일 낫겠다 이거 커피나 왕관이 좋을 것 같은데 판도라도 괜찮을려나 터보 아이스크림 할 것 같으면 판도라도 괜찮겠다 여덟장 갈 수 있고 커피드리퍼가 지금 고기에다가 디펙트는 자가술이 있어서 좋고 거기 이제 가지에 아이스크림이라서 코스트유물이 지금 엄청 슬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능이 다가올 수 있도록 오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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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너사이저 나왔고 무지개 소멸이고 버퍼까지도 좋긴 해 이 정도면 잘 났다 상점 빨리 가고 전기 역학이 있으니까 엘리트도 잡을만 하겠지 엘리트 휴식 엘리트 이렇게 가자 메아리 미안해 아니 뭐 미안해는 언제까지인데 일단 주술 풀자 근데 공격 카드가 없네 부팅 과정 가져오고 뭐야 가지에서 부팅 과정 나왔어 또 나왔어 크 부팅하는데 오래 걸리네 폭풍 두 번에 방열판 한 번이 버퍼 한 번이나 켰다 미안해는 구간이 없으니까 무료 언제까지 하라 기간이 없잖아 성대 결자로 온다 성대 결자로 온다 D 카드 모자란데 최적화라도 쓸까 하나 빨리 잡는게 좋겠다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아까운데 효과도 없고 자동 방패 자동 방패 도움만 되는거구성 자동 방패 쓰고 전기 역학 쓰고 전기 역학 쓰고 턴 터보 뇌우 잡을만 할 것 같은데 덤벼라 풋풋한 풋내기야 흠 흠 하아 이번판 프리즘 찍으면 10피트 이번판 프리즘 찍으면 10피트 이걸 서순 미션이? 이것도 단발 미션 해야되나? 흠 흠 흠 으으음 흠 흠 흠 흠 그 여유소서 안 나를?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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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 명중 냉정한 땡큐 설 영어는 약간 저거 아닙니까? 약간 쇠피 아님? 흠흠흠 쇠수들 악독한거 보소 옐로 카드로 넘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아이씨 이걸 아니 아 몰라 때려쳐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배제 아 실패 그래 실패 오 아이고 실패했다 뭐 썰 썰 썰 썰 예 썰 아이고 실패 불어네 그럴 수도 있지 명중 명중 필요한가 에너자이저 폭풍 다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 아 아 아 아이고 이런 그래민얼굴 부팅과정 홀로브레임 저거 아이스크림이라서 그냥 냅다 그냥 저거 그 뭐냐 약화 걸렸을 때 안 때려도 상관없을 것 같긴 언제쯤 성공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런 예정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소비 실패의 전문 스트리머 비숭뿌숭 증콕 폭풍 아 그러네 프리즘 남아있는 아 벌레콩님 감사합니다 뇌우 뇌우다 뇌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에너자이저 뇌우 도갈 피병 식권 식권 15로 상향 먹었네 도갈함 가자 폭풍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잡아놓을까 뭐 딱히 바로 지울만한 카드가 없네 자방이나 하나 지울까 서순 잡고 해서 짜증나는데 저유물 아니요 프리즘 살 돈 남겨놔야돼 코어 쓰지 폭풍 후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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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동영상 서비스 공 MRI 아 님은 내드림 일단 님은 내드림 고맙다 너의 녀석아 깔깔깔 자가소리 나왔다 해주세요 주인님 오우야 녀석아 저는 고맙다 너의 녀석아 아 뭐야 이거 중과로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심의규정을 주소합니다 도약 자가수리 도약 도약 필요없겠지 지금 수비카드 너무 많네 자가수리 정도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가수리 정도 그 다음에 버퍼도 강화를 하고 뭐 자유란 없다 너의 녀석아 어서 일해라 노예야 아 아 이중시전 쓰고 폭풍 홀로그램 여기서 꽃샘추위 일제사격 들어가도 저거 못잡지 않나 약화 걸려있어서 4댐 3댐 취약 걸린다 저도 6댐 12댐 12댐 30댐 다음 물음표에서 찰싹밟으면 5천원 그러니깐 철싹밟으면 5천원이요 3개 남았네 좋다 지금 간다 기다려라 아 EB 했지? 아닌가? 아 EB 했지? 아이고 이런 미션 성공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이네 그러면 아무튼 성공임 아 몰라 아무튼 성공임 여기서 윙부즈 아니 뭔 노예에요 조각보험 혼돈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아이고 천원 고맙다 노예 녀석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조각보험 짓고 어 프리즘 찾으러 가자 미션해야지 아니 왜 업계 분들이 여기에 매우 안쓰는게 이득인가 아 쓰는게 같을까 엘리트 왼쪽에 가서 잡을지 조금 고민되네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아 자가프리안 썼다 케미컬 미라손 미라손 역시 미라손이겠지 백소 슈퍼손 미라손 여기 엘리트 잡으러 갈까 미라손 있어가지고 약간 자신감 자신감 생기는데 헤브 자신 프리즌보다 더 중요한 미라손을 찾았아요 요 요 퍼프 요 쟤가 소리 부지게 미라손 아이고 이걸 메아리를 했 물 에에에에에에에 엔 이 메아리 탄다 은 시 뱅뱅뱅뱅뱅 뱅뱅뱅뱅 칼찌 퍼펙트로 잡았다. 수리검 뇌우블 별로인 것 같은데 이미 뇌우 한 장 있고 미라 수온 먹은 지금 아 그래도 저거 가지용으로 들고 갈까?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아 터보 먼저 가져올걸 이걸 서순해버리기 칼 칼 역장불 이건 들고 가야지 아닌가? 역장도 그냥 가지에서 뽑으면 되나? 칼 칼 아이고 기다리던 천원 여기 있었구만 아 도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비야 나흘이 터보 에너자이저 버퍼 뇌우 아 너무 좋다 이게 게임이지 디스지 게임 폭풍 하나 강화할까? 폭풍 쓰기 너무 좋은 덱인데 아니다 퍼퍼 강화하고 안정성 챙기자 스포 쏘 특별히 지수 격봉 앗 윙 싹 스포 모자 수 이어 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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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성 타격 보고 지금 저거 아눕 키우죠 아니 키운다며 터벌 터벌 어 은 버퍼야 아쉽게도 버퍼입니다 터벌 터벌 회중시계 아 코스트 널널라 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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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게 진짜 유타 하나 들어와도 괜찮겠는데 터벌 터벌 아 미라손인데 역할 하나 더 없을까 음 음 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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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되네 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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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타격 터벌 터벌 유타 미라스온 시너지도 볼 수 있고 회복보작이랑 저열 시너지 보자 아이스크림 가지라서 코스움을 진짜 필요해가지고 어 엘리트 잡으면 서갑시다 시상섬도 가고 윙버츠로 엘리트 더 패면 서갑시다 윙버츠로 어 미라스온이 많은 일을 해줘야 돼 애들 잡아서 폭풍 남아줘도 좋고 라스온이 주거 가고 차단 역할 오케이 음... 여기 사엘리트 똑딱 똑딱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상점 가고 여기 물음표 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을까? 아니면 물음표 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잡을까? 상점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프리즘 찾으러 가자 프리즘으로 타락 찾으면 이김 아 젠장 프리즘 사서 타락 찾아야지 양초? 양초 사면 프리즘 살 돈 모자라질 것 같은데? 엘리트 네 마리 잡으면 200원 정도 나오려나? 230원 230원 어어... 오우 이제 걷어내기하면 규준 나오 하지만 피지컬로 규준 파괴 가네 규준 파괴 가네 규준 파괴 가네 아 잠만 규준에 메아리 펼을 뻔했네 규준에 메아리 펼을 뻔했네 아니 그냥 여기서 누워 쓸까? 괜히 규준 지우느라 법허베지 말고 아으 시원하다 가면 오버클럭 오버클럭 또 넣을만 한 것 같은데 덱도 30장 넘고 스테로이드 전타 가지가 이래서 좋습니다 자가수리 쓰고 자가수리 쓰고 8장 드로우 덱 진짜 세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키울 수 있을까? 1 3 30증감에 1,4,7,10 넣는게 낫긴 하겠다 근데 큰 도움 안 되겠죠 냉정함이 날려나 첫 턴에 저수 지워야 되는데 버퍼가 빠지네 펜트는 조금 해봤어요 1 2 2 3 2 2 2 3 3 4 4 4 5 5 5 5 6 5 6 5 5 5 5 5 5 5 6 5 5 5 5 6 6 5 6 5 얘는 왜 저거 안 넣어 아니 너도 임마 어 너도 임마 저거 화상 넣으라고 아니 아까 순환덱 잘 때 첫턴부터 아니 그때 첫턴에만 안 나왔으면 진심 억울 아까 첫턴에만 안 나왔으면 사는 거였는데 첫턴에 나와서 내 무한덱 깨더니 저거 전기 11111111 아니 지금 코앞에 상접인데 나왔다 미라소온 창공지능 코스트 괜히 썼나 어차피 아이스크림이라서 안 줘도 되는데 이규준 극현 어 메아리 0코스트 메아리 게이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용 와우 와우 속도 포션 별 필요 없지 음.. 필요하려나? 필요 없을.. 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히히히히 버퍼냐 장콕이야 쓰는게 낫겠지? 와우 이게 게임이지 피지컬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메서지냐구요? 그냥 피지컬입니다 오 에너자이저 프리즘 미션 실패 다음 층에 나올수도 있음 짱짱짱면체 살까? 38장 염주 잠깐만 이거 저주점수 받을까? 어차피 양초로 태울 수 있잖아 뭐 지우지 그러면? 뭐 물임 지울까? 아 근데 이거 백섬인데 백섬짜리인데 자방 지울까? 백섬 서순당패 이런 크아 역상이냐 폭풍이냐 폭풍 폭풍이나 아꼈죠 포 폭풍 폭풍 두 장이다 폭풍은 두 번 친다 코스트가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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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코스트 보다 와우 34코스트 이게 게임이지 38 40 41 핵 분열 터보 에너자이저 네오 호오프 야 패배 폭풍 전기 역학은 좀 쓰고 넘어가자 뭐 버림? 아 버퍼 버림 근데 뭐 카카 상대로 버퍼가 그렇게 필요없는 카드이긴 해서 힘 20치건대 야 쟤 힘 20이야 불만 있으십니까 카카? 전타... 전타 준비해야겠죠 그르르 47번 아이고 도개자 잘한다 파닥파닥파닥 377 이거지 액트4 안 깼는데 377임 개 미친 점수 액트4 안 깨고 377 전천 전천 어족 매끄러운 돌까지 잼 구암은 필요없지 않을까? 근데 뭐 돈 남으면 잼 구암 싸고 아이고 미션 실패해 아이고 이거 프리즘이 안 뜨네 이게 이게 프리즘이 안 뜨네 그냥 하아 이게 미션 실패해 아이고 미션 실패해버리네 파지직 지을까? 파지직 지을까? 제일 필요없어 보인데 지나치게 약한데 파지직은 지나치게 약한데 파지직은 아이고 아 메돌이 낫겠죠 짱구함 속도 포션이요? 하긴 스테로이드보다는 알려나? 이걸 뺄까? 근데 이거는 룬쉽이면 채 볼 수 있게 좋은데 저주도 하이랜도 안됩니다 알약있네 크네 잠깐만 5대 포션이 필요없는 거잖아 엥 엥 유불이 너무 많아서 몰랐네 어 푸 Propw Pu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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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acknowledge 저mit 푸 푸 푸 푸 푸 푸 몸부림쓰냐 흐흐흑 흐흑 이걸 찬방이 흐흑 쟤장 소대 바탕 으잉 흐흑 에서 고기각을 보네 유물 저쪽으로 넘어가요 많아지면 오한 걷어내기 정전기방전 지금 선천석 몇장이야? 저주에다가 폭풍 2장에 부팅과정 1,2,3,3 오한까지 하면 지금 5장이지 오한 넣으면 공짜지 지금 걷어낸기가 좋을까 공짜 오한을 드립니다 네 걷어낸기 되게 한 장 있긴 한데 저 파스화은 왜 하느냐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빌드업은 다 했는데 다음 전에는 어떡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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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트4 안 깨고 3000점이 나오는 미친 시드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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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3900? 3600? 3700? 3900? 4500? 4500은 좀. 아이고 라코님. 4000점 이어책 감사합니다. 4천이 될까? 3900? 4000 근처까진 갈 것 같긴 한데. 미라손이 조금 늦게 붙어서 고개 좀 아쉽다. 까비. 라코님 감사합니다. 까비. 까비. 3857. 골드의 비. 빛나는 것이죠. 유물 25개. 속도광. 2000골드를 획득했습니다. 35장 카드. 최대 체력. 저주 5장. 영웅 6번. 완덤 200. 콘보 25. 크. 음. 곰가죽 버프인가? 아무튼. 개꿀. 개꿀.